랩란트 여러분 이 답은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요. 성 3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생각과 마음 영혼과 몸에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2, 3, 7 나라 5천 종족에 임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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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런트 랩런트는 문제가 생겼을 때 성삼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답을 찾아요. 세계의 복음화를 꿈꾸는 기도를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봅시다. 그럼 오늘도 예배 서밋 도전 성공! 랩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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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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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화수되 영원한 유산 그리스도 안세다 성취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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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취될 약 신자녀예요 우리는 신을 살릴 주입국 영원한 기억 예수님이시다 영원한 작품 예수님이시고 영원한 유산 예수님 영원예 성취될 약속 성취되러냐 성취될 약속 성취되러냐 성취될 약속 성취되러냐 성취될 약속 성취되러냐 우리는 목격자 우리는 승인 성취될 약속 성취되 dari 성취될 약속 성취되 influenced by고 성취될 약속 성취될 hak colleagues 하나님 아침에 나의 마음 생각 영혼을 살리는 집중 속으로 낮에는 나의 모든 일 속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집중 밤에는 하나님 주신 말씀 묵상으로 마무리하는 집중 나를 살리고 이 산지 살릴 랩넌트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침에 나의 마음 생각 영혼을 살리는 집중 속으로 낮에는 나의 모든 일 속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집중 밤에는 하나님 주신 말씀 묵상으로 마무리하는 집중 나를 살리고 이 산지 살릴 랩넌트 되게 하소서 다소서 밤에는 하나님 주신 말씀 묵상으로 마무리하는 집중 나를 살리고 이 산지 살릴 나를 살리고 이 산지 살릴 랩넌트 되게 하소서 영혼을 살리고 이 산지 살릴 랩넌트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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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